일단은 들어오시라고 해보죠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잘생기셨네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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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 명. 딱 한 명. 진짜 작다. 컴온. 컴온입니다. 잘생겼다. 내 이상형이야 이상형. 맘에 드는 분께 출발해주세요. 네, 출발! 이 모습이 너무 예쁘네. 인기 시스템 알 것 같아요. 느낌 너무 좋아. 어, 느낌 너무 좋아. 컴온, 컴온! 저 우재형이요. 우재형이요. 오세요, 오세요. 구독자, 구독자. 구독자, 구독자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, 이름? 저 신상엽이요. 상? 상엽. 대박인경 언제 하세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이 먹어도 되나요, 우리? 한 개씩만 먹을게. 아, 네. 한 개씩만 먹을게. 한 개씩만 먹을게. 먹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그 찬성 형이랑 오사단 신교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건 왜 나한테 안 했어? 그냥. 그러게. 고마워요. 고마워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근데 요즘은 확실히 MZ세대들이 우재를 좋아한다. 제가 너튜브에서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기분만 상한다. 나 한 장도 못 할 것 같은데? 시작이니까. 자, 다음 분. 사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. 한 분의 사인만. 네. 단 한 명의 사인. 원하시는 분께 출발해주세요. 단 한 명. 조금만. 어, 이쪽으로 온다. 단 한 명. 그래요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최예령. 이제 그만하자, 이제. 우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? 우재 왜 좋아해요? 우재가 왜 좋아해요? 우재가 왜 좋아해요? 난 밖에서 안내할게. 저랑 MBTI 같아요. ISTP. MBTI가 같아서 좋아하는 거고. 친구들도 우재 오빠 좋아해요? 다 좋아해요. 아, 진짜. 아, 정말 팬이신 거예요? 잘생겼고. 키크까지 좋고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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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성인동들 많이 봐줘요. 소인받아서. 아... 유튜브로 잘 모르겠어요. 아, 너. 아, 근데 요즘에 확실히 MZ세대들이 우재를 좋아한다. 아, 살이 아주 크지. 갈아줄래. 지금 우재형이 1등이죠? 아, 네네.